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옵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없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단의 공격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옵소서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는 주님 고난을 통해 신앙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연결되어 제 마음을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생각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날아오르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환란 중에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없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믿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값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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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옵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짜증과 불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저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도움을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짜증과 불평으로 짜증과 불평으로 주님께 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값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합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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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값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보여도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값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보여도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실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실험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합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댈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어진 상황이 버겁습니다 길이 참 험하고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저를 흔들어 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련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짜증과 불평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하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은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저를 내동댕이 치는 듯 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서로 연결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소원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익하고 편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하늘의 강한 군대가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이 고난을 통해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달려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